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려 여러분 오늘 아바펭수와 함께 정엠을 경기를 해볼거에요 이쪽에서 제가 이기면은 아바펭수한테 제가 제주도를 가자고 말할건데 만약에 진다면 집안에서 암바나 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바펭수를 하나요 진짜 아바펭수 아니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아바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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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또 무슨 경기를 하자고 또 아빠를 불렀어 아니 아빠 목소리가 왜그래요 야 펭수인척 해야지 미안해요 야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낮잠이나 자게 해줘 왜 그걸 또 어디를 가자고 또 이렇게 엉엉엉엉 대는거야 아니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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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네가 이기면 제주도인데 아빠가 이기면 겨우 안마하잖아 그건 너무한거 같애 또 어디가니 또 얘기하다 말고 아니 내가 좀 암마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랑 값어치가 똑같다 이 말인거죠 오케이 그럼 뭐 인정하고 뭐 내가 이기면 되는거니까 네 자 여기는 제일 끝에가 저쪽이거든 보이니 알아요 몰라요 저 끝에 그 되게 그 뭐야 넓은 평양같이 있지 저기로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출발하려고 하는데 봐봐 말이야 이거가 있다는건 이게 필요하다는거야 그지 네 들고 오세요 뭐라고? 들고 오세요 점프 어윽 자 니가 올려놔 자 놔주세요 니가 올려놔 니가 올려놔 이거 아빠가 들고 넘어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놓고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경계를 시작하는단 아 진짜로 모든걸 내가 다해 자 Mon이 열리는구나 네 잘 안나친다 오케이 됐어 준비 시작 아아 아우 그 어 오케이 아 아빠의 날씬한 엉덩이 날씬한 엉덩이 자 내가 먼저 간다 머리 놔 머리 놔 어 이 버튼은 뭐지? I don't know 아리아 이 버튼을 누르니까 저기 밑에 문이 열려 저기 밑에? 어 지금은 뭐 그렇네요 네 하겠습니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이씨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아우 아빠 여기야 야아 어 야 야 기말여 아이와아 이거 저장중 떴는데 왜 굳이 그쪽에 계신지 아 아우 잘못 야 아우 나 못 일어났어 어 야 나는 어떻게 가라고 아이 어차피 더 떨어지면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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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이거 놀아벼 아 넘어갑시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어차피 아빠를 잡아둬야지 아 진짜 어어 야 아마랑매랑 야 이런 갱강고쌈 야 나한테 어떻게 가 아이 아주 잘 오시면 되죠 여러분 저는 착하기 때문에 아빠가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케 오케 오하하 가자가자가자 오하하 아 잘나acie 으헝 Hugo 니가 먼저 가서 다.. 간다고 해도 어차피 저 끝에 가서 둘이 저장이 같이 되기 때문에 에이 그러니까! 마침 가는게 좋을거야 아렸스? 네에에? 아렸스? 그러니까 제가 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아아아아아!!!! 근데 기다릴 가치가 없어졌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치가 없다니 이런 재빙간거 쌈 진짜로 아니 내가 가치가 없다니 아빠가 이렇게 ㄹ동은 저기까지 와가지고 난 한 10초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아아 나 어디가니 여긴 또 어디 나는 누구 아 진짜 이거 성공하면은 제가 기다립니다 오 아우우 야 여기 와 아 진짜 sean 네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아 아아 아빠 내가 10초만 기다려드릴게요 1 아 2 아 내가 이거 잘하는데 이거 왜이러지 컨디션이 너무 안좋은데 아 이거 왜이래 진짜 아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냐아냐 지금 왔어 많이왔어 얘만 보내면 돼 금방 가 금방 가잖아 이거 봐봐 잘하지 잘하지 잘피해요 잘피해 자 이제 하나 둘 셋 어 이런 야아 오케이 여기는 여기는 지금 가면 안되는데 어어 야 이거 지금 가면 안되는데 나 올라왔지 으쨰 아아 아앗앗앗앗앗앗 너 어디가니 너 너 어디가니 아 역전당했습니다 역전이요 역전이죠 여러분 역전이죠 자 역전 역전 아싸 오케이 역전 됐습니다 자 역전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되죠 아래 없죠 빨리 가야되 오케이 어 공이 떨어진다 여기 아래 야 그걸 왜 저한테 공이 떨어져 자 공을 맞으면 안되는거 같죠 자 공이 오는걸 잘 보면서 가야겠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면 될거 같죠 공을 조심해야되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될거 같죠 어그래 뒤에 공 온다 아래야 뒤에 공 온다 빨리 가야 돼 뒤에 공 온다 빨리 가야 돼 으악 아 공 온다 우악 공 맞았어 아이 진짜 너 때문이잖아 아니 왜 그게 나 때문이예요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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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뭐야 아 진짜 아이씨! 아니... 아 당했어 알였어? 잘 오셨어야죠 알였어? 알였어? 제 탓 아니니까 진짜 가면 재밌어? 너 어디 어떻게 떠? 자 꼼수하다 자 됐고요 난 꼼수하라고 했다 자 역시 됐고요 자 이제 제가 이깁니다 이제 여러분 자자자자 여러분 저는 꼼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제주도는 무슨 제주도야 집에서 암마나 해 아니이 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공 공 공 떨어져야 가는데 공 안 떨어진다 떨어졌다 아아악! 뭐야 나 공 맞았어 아악! 공 맞으면 안 돼 공 건드리면 안 되나봐 아 이런 나 지금 꼼수 쓰고 있는데 어 여자 아빠 왜 내가 꼼수 알려드릴까요? 꼼수 같은 소리 하지네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진짜? 어 그런 게 어딨어 있는데? 장난치지마 진짜인데 공을 피해야돼요 공을 피하고 자 펭수는 성실하게 가겠습니다 공 따라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늦으면 안 돼 커브를 빨리 돌고 커브를 너 쟤 떨어진 거 뭐야 랄랄랄랄 저 떨어진 거 뭐야 랄랄랄랄 너 어떻게 갔어 랄랄랄랄 갔어? 도착 도착 도착했네? 도착했네? 어 아빠도 왔어 봤어? 봤지? 아빠도 왔다 아빠 여기 투명미로 같아 되게 자 여기 버튼이 있고 아까 저 위에 올라가야 해서 저거 눌러야 되잖아 네 이거 널 날려줄게 잠깐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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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이거 돌려야돼 자 니가 니가 날아가 왜요? 여기 어차피 저장됐잖아 날아가는 건 괜찮잖아 아니 자 아래 올라가 날아가면은 아빠가 무슨 짓 할지 몰라 아니야 빨리 날아가 빨리 빨리 올라가세요 아니 그건 필요 없지 필요 있지 올라가서 이거 눌러야 하잖아 아 그런가? 그렇구나 잘해봐 네 잘할 수 있지 예스 발사 어디 가지? 아빠 진짜 이렇게 복수하시겠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이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아래야 다시 한번 쏴아줄게 근데 아빠 그냥 우리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데 넘어갔어? 아빠 넘어갔어? 어? 어? 되네? 어? 어? 근데 아빠 이게 잠깐만 야야야야 믿겨봐 놔라 놔라 놔 진짜 아 너 반칙 써라 자꾸 아니 아니 반칙 쓴다고 반칙 쓰지 마라 아니야 반칙 쓰지 마라 우리 여기로 가는 것부터 제작자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반칙 쓰지 마라 아빠 아빠 반칙 쓰지 마세요 자 자 자 자 오케이 왔습니다 어 여기 어 여기 발이 꼈어라 발이 꼈어 아래야 아래야 좀 도와줘 발이 꼈다니까 발이 어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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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아 아빠 아빠 우리 우리 한도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빠 아 야야야 아야해 아이 난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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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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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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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어쩌라고 안녕 돼지 너는 무슨 으아! 아 이런 된 거고 하면서 안 되는데! 왜 이때! 이때 놔! 이때 놔!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내가 먼저 가야지 흐으챠! 흐으챠! 흐챠! 야 엉덩이 나! 나! 방귀 낀다 저리가 아빠! 뭐하는 거야? 나 미쳤어 지금? 야 이거 엉덩이가 꼈아 안 나와! 으챠! 어어! 어... 어... 야 머리가... 아래야? 네? 머리가... 아... 이거 돌려야 되겠는데 이대로 못 갈 것 같아 그래요? 어 그러면 아빠가 돌리고 오세요 아... 이거 안될 것 같아. 우리 저쪽을 넘어가서 아래야 그러면 우리 이 박스를... 아! 뭐야 저 공 맞으면 안된다. 아 그래요? 박스를 넣고 올려서 네! 네가 들어가서 버튼을 한번 눌러줘 오... 오케이? 고문은 나 못 넘어오잖아 뭐가...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눌렀은 상태에서 네! 아빠가 가고 있네? 자...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잖아 이거 봐 어... 자 돌아가죠 야! 나는! 야! 야! 나는! 야! 나는! 야 씨! 야 배신자야! 야! 야 이건 반칙이야! 왜요? 야 이거... 하나 어이가 없어 잠깐 돌린 동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니... 야 이건...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라고 아니 제주도... 아니 이기기만 하면 제주도인데 누가 이런 걸 안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나를 올리고 아빠가 먼저 뛰어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넘어가 버린거지 그래서 아빠가 눌러가지고 내가 숨죽이고 아... 진짜... 아빠 오세요! 하고... 아... 진짜...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아빠 팬츠와 함께 장애물 경기를 해보았는데요 아 이거 제가 막 꼼수도 쓰고 하고 막 했는데 마지막에 아빠가 저거 쌓고 올라가서 이 버튼 누르는 그 순간에 제가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이쪽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갈 거고요 여러분 암마는 안 해도 될 거 같네요 우와!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제주도!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